네 번째 참가자 우리 장예주님의 무대 금잔디의 오라버니 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우리 장예주님의 무대 금잔디의 오라버니 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우리 장예주님의 무대 금잔디의 오라버니 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우리 장예주님의 무대 금잔디의 오라버니 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 우리 장예주님의 무대 금잔디의 오라버니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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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내 우려방이 내 보내 우려방이 와... 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디서 이런 게 나타났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문성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장예지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셨어요? 야, 봤어요? 뭐 아무래도 못 봤겠구나. 이게 막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니까 우리 영상간도님하고 우리 영상간도님이 뒤에다가 하트 올리고 난리났었어요. 마이크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고등학생인데 2학년인데 이런 무대가 나옵니까? 평소에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아빠 차에 타고 다니면서 트로트를 많이 틀어서 트로트를 좋아해요. 아, 아빠가 육아를 트로트로 했구나. 동요 안 들려주고 엄청나신 분입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나, 아빠랑. 우리 아빠 어디 계세요? 저요. 육아의 다리, 트로트 육아의 다리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데 나는?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 어디? 아빠랑 감독님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님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혼자서 거기 영상, 영상 찍어주신 줄 알았어요. 어,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애교가 넘친다.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노래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김에. 애교가 많으시니까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애교 한번 발사해봅시다. 애교, 애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애교 준비. 하나, 둘, 셋. 오라버니, 뽑아주이소. 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기만큼 상큼한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우리 참가 보는 사업원 장예주. 좋은 결과 있기를 뵐게요. 자, 이제 나이팅게일 가요제 1부 마지막 참가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때 봤는데요. 엄청난 가창력으로 함께했던 분입니다. 우리 정은영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병걸리거나 때리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마산비학교 관악과 사업원 장은영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우리 응원단 어디 계세요? 소리 질러! 예, 6명 왔습니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뭐해서? 상 받아서. 상 받아서. 그렇죠. 상 받아서 고기 먹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에일리 헤븐이요. 가창력이 좀 된다는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도전하다가 오신다는 에일리 헤븐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목적 한번 풀어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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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모 마지막으로 상하자니깐요. 여러분들 크막스랑 함께 해주시구요. 멋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븐! 에피소드! 저 development에 있는지 생각했던, 어떻게 하라고 할까? 비싼 노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아이유아. 네.